I got pushed 더 밀려왔어 너무도 찾아 헤맨 꿈의 문 앞에 내 안에 그 작은 노래가 그 작은 노래가 결국 날 데려왔어 첫 번째 데뷔 멤버는 이희승입니다 네 이희승 아이렌드는 첫 등장부터 실력자로 모두에게 주목받았습니다 네네네드는 동안 뛰어나실력과 리더십을 선보이며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부족해했고 앞에 그룹의 선택으로 데뷔 멤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 견딘 시간의 의미를 이제야 나 널 만나고서야 만나고서야 그 비밀을 이희승 아이렌드는 앞으로 나와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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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정말 지나온 연습 기간이 힘든 날까지 진단 발자국이 아 아 그룹 데뷔한 만큼 더 성장한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룹 멤버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희승 아이렌드 축하합니다 합격 존으로 기둥해주세요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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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